국회의장의 부정선거 당선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의 패거리들, 부정선거의 도당들, 부정선거의 세력들, 부정선거의 일당들이 무엇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과의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선 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시국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 갓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재앙이 지속되자 주저리 주저리 그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검수완박에 중지한 합의 권성동이 저의 판단 미스로 당에 부담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부패와 경제사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협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민의힘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는 지극히 유화적이고 초보적이고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누구나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만 오래가지 않고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씨가 어떤 판단을 실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어떤 정치사안을 합의하더라도 국민의견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더라도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와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국민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대노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심중과 의중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강릉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사선의원 정도가 되고 196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2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초선의원도 아닌데 그 정도의 시국 판단이 모잘라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소위 협상주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큰 국민적 비판이 큰 국민적 비판이 아주 큰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포함시키는 금수완박법 재협상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또 그 두 개의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이미 추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왜 없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통해서 합의한 금수완박 중재안을 바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역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통해서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씨는 자신의 정치 역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치욕적인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선 의원이라 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이 중대한 시국의 원내대표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묻고 싶은 사람은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정말 질책과 지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성동 씨의 실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단핵정국에서도 권성동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행에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역사적으로 크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단핵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성을 표현된 의원은 여기에 권성동 씨가 들어 있습니다. 김우성, 김성태, 김세연, 김종석, 나경원, 신보라, 오신안, 유성민, 장재원, 이해운, 정운천, 정병국,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당시에 샌유리당에서 소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에 찬성했던 44명 가운데 권성동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봐 같은 큰 결정을 실수를 했는데 비교적 정치판을 본인이 직접 경험이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좀 더 가혹한 그런 질책을 합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할까 봐서 협상안에 합의해 줬다고 권성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입법을 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지방선거에서 죽을 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게 안 돼 보여서 합의를 했다고요? 또 정치적 부담을 왜 권성동 자네가 함께 지고 또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가? 권성동 당신도 민주당의 불확치인가? 아니면 검수완박에 당신의 개인적 유불리가 걸려 있는가?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최선의 방법은 권성동 씨가 재협상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판단에서 자구가 생기게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그런 태도로 아마 이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라우렌 님은 OECD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정 좋은 날 님은 박병석 국회의원님도 가짜 국회의원님도 그때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분도가 하늘을 찌를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던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 아주 극소수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료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면 4.15 총선은 물론 무효가 돼야 될 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참 똑똑한 의견을 많이 피려겠습니다. 김규정 님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당신의 판단에 착오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내릴 수 없는 판단이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고 또 몰랐다고 했다면 바로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면 제2의 유승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규정 시민이 아주 따끔한 그런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광대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빨리 자리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임문백 님은 당신은 제2의 유승민이구먼요. 국민의 힘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공적으로도 이렇게 중재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착오를 했다면 착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민 님은 얼굴에 철판을 깐 분입니다. 사과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리를 붙잡고 있다고 버틴다고 하니까 하다 못해서 노조 협상도 전체가 거부하면 협상한 당사자는 사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견의 밑에 찬성을 보면 114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수천 명이 아마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설문조사고 이게 비싼 돈들여가 할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최원형 님입니다. 최원형 님은 그런 판단력이기 때문에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죠.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리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오명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지금 댓글이 진행이 중이 아닌데 댓글이 여러분 지금 방송이 잘 들리십니까? 방송이 잘 들리시는지 지금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방송이 잘 들리시면 방송이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방송이 특히 방송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방송 저만 좀 문제네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조영철님 같은 경우는 다급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합의를 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되기는 커녕 국민의 짐이 된 잘못을 통감한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도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라 당신들의 뜻에 따라 편하게 국정운영을 하려고 한 자체가 당장 사퇴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5년 안에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아주 질책이 따갑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천과 선거기획을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저지 맨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성동 씨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네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 시안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진행이 됐네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모든 게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모든 게 끊겨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급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여러분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중재한 합의 판단 미서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400명이 14분 전에 투표를 던져 가지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89% 그리고 사과로 충분하다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게 1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주역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사직하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부정선거 패거리 부정선거도당 부정선거일당 부정선거세력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조금 전에 속보가 법사일에서 이제 안을 통과시켰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도착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가장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데는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다른 사건 수사보다도 선거 수사가 상당히 고도의 지식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수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공공부를 두고 공안부죠 과거에 공안부를 두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패거리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겁니다